백선 씨, 여권의 손실된 부분은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. 네, 서원 씨. 벌써 호주에 도착하셨나요? 조세연, 네가 한 짓을 네가 김계정 씨께서 내 여권 못쓰게 만들어버린 거지. 그래, 내가 도멍치게 널 그냥 둘 줄 알았니? 조세연, 너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. 멍청한 놈. 용서란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야. 검사까지 한 놈이 그런 것도 몰라? 백서원, 내가 이틀 동안 시간을 준다 그랬지? 약속한 시간 다 됐어. 넌 검찰에 고발됐어. 지금쯤 출국 금지 됐을 거야. 오히려 다행인 줄 알아. 여권 검사하다 거기서 당장 체포되지 않은 걸 말이야. 어디 한 번 도망쳐봐.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빠져나가지 못해. 넌 도가내린 쥐니까. 넌 도가내린 쥐니까. 여름 다행인 줄 아예 저로는 말이야? 다른 다행인 줄 아예 저로는 말이야. 여름 은 Globe Ihr 안계열어어어어어어 가벼운 천군 동영상 노지 천군 감사합니다.